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벨루가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전판매가 시작이 된지 10시간이라고 뜨는데 공식 홈페이지가 복구가 됐습니다 자 여기 공식 트위터 내용인데 저희 웹사이트가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방문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안을 우선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자한테는 에어드랍이 2배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제 지갑에도 들어왔는데 어제 저녁에 14만개 들어왔어요 제가 총수량이 7만개가 있었는데 들어왔구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벨루라고 되어있고 14만개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 저한테 댓글 남겨주셨는데 2배가 아니라 2%밖에 안들어왔는데 다른 분들은 들어왔나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처음에 2%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4만개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140개가 들어와서 어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혹시 안되시는 분들 있다면 010-5933-3168로 벨루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2배 가져가실 수가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구요 자 벨루가나는 지금 현재 공식 트위터에 1티어 CEX랑 상장 협상이 완료됐다라고 나왔잖아요 이제 상장은 확정이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벨루가나는 아서에이즈가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5개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벨루가나를 제가 트위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가오픈 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거의 아무것도 없었는데 커뮤니티도 없어요 텔레그램 가보시면 커뮤니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채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낸스는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OKX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쉬운 곳은 아니에요 탑티어이기 때문에 유니스왑은 덱스잖아요 남은 곳이 비트맥스 밖에 없거든요 비트맥스가 그 어떤 거래 소지하고 보니까 아서에이즈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서에이즈는 본인이 만든 민코인을 본인이 만든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서에이즈의 지갑 주소로 추정이 되는 여기 지갑을 들어왔는데 2700만 달러가 있어요 환산을 하면 380억 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갑 주소를 보니까 11시간 전에 이 벨루가나 토큰이 들어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4억 7천만 개의 벨루가나가 있어요 11시간 전에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만든 민코인을 비트맥스 본인이 만든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대박이 날 것 같다 보니까 구매를 한 건데요 자 저스틴선이 손오공 만든 거 아시죠 손오공을 선펌프에다가 상장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56만 퍼센트가 한방에 폭등했어요 아서에이즈가 만든 거는 100만 퍼센트가 한방에 폭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벨루가나는 덱스에도 지금 현재 리스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상장이다 보니까 유동성을 아예 막아놨어요 그래서 유니스왑에 동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거래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덱스랑 비트맥스에 동시 상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벨루가나의 공식 트위터에 보시면 상장가가 미리 고정이 돼 있거든요 사전 판매가도 고정이 돼 있는데 계산을 하면은 110배를 먹고 들어가는 계산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덱스에서 펌핑이 나오는 거 보시면 덱스는 탈중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일상승률이 9만 퍼, 3만 퍼, 2만 퍼 이런 게 가능한 곳이에요 출시가 된 지 5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상장빈 터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소에이지가 맞는 거는 사실상 10만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빔이 나왔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그냥 한 만 퍼센트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은 100배잖아요 근데 프리세일이니까 밑에서 잡는 기회인데 110배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110배에다가 100배니까 11,000배가 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만원 투자하면은 1억 1천 10만원 투자했을 때 11억이 되는 그러한 계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지금 1억을 넣었더니 나중에 직업 열어보니까 1억이 돼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한 거고요 자 정말 나중에 직업 열어보니까 1억이 돼 있을 수 있는 그런 프리세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벨루가나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개미들한테 진짜 이 110배의 수익을 내줄까 110배의 상장가 이렇게 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고래들은요 개미들한테 수익을 내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게 고래들의 특징이거든요 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제 많은 개미들한테 기회가 올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세일 종류는 모금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사전 예고 없이 사전 판매는 즉시 종류라고 했는데 언제 마감이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벨루노믹스를 보시면 사전 판매 물량 600억개 중에 몇 개가 솔드아웃이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내가 고점의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비공개절이에요 모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비공개에요 그리고 사전 판매 시작이 9시간 됐다 요금만 있어요 정보가 그러니까 모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600억개 물량 중에 몇 개가 팔렸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가 늦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벨루가나 트랜잭션을 지금 다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금액이 계속 얼마가 들었고 이거 다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운영진들의 지갑 주소까지 다 추적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정보가 가장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공개 정보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5933-3168로 벨루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한 이 미공개 정보들 엑셀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00% 무료 제공이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드릴 건데 다만 문자는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바로 주셔야 되세요 제가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이 극피해 정보들 미공개 정보들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게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600억개 중에 몇 개가 팔렸는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내가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가 있지만 그냥 공식 홈페이지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언제 상장을 할지 조차 예측을 아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자 보시면 이게 구매를 하면은 여기 0달러라고 나오는 게 비상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상장을 하면은 이게 달러 가치가 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왑을 해서 팔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게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24시간 동안 계속 지갑을 열어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공개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스비 저는 0.001달러 한 1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민코인은 만원씩 10개를 다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만원씩 10개를 다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민코인은 10만원어치 사셔놓고 가스비로 50을 내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가스비 절약하시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알고 가시면 다음번에 구매하실 때 다음에도 이렇게 가스비 절약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문자가 지금 제가 너무 폭주하고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 드릴 건데 지금 연락을 아마 바로 주셔야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